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주 안에서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오시는 날에 제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날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좋은 날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날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날입니까? 두려운 날입니까? 저 좀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날이 좋은 날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날입니까? 좋은 날인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쪽에서만 아멘이 들려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전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오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찾아오신 날 Their Visitation 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날 그것을 하나님이 오시는 날 Their Visita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을 Their Visitation 하나님 오시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시는 날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구원을 피하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다시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속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속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하지 않으면 설교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괴롭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어? 나 이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매일 그러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 목적이 있는데 이는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행하심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처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이거 중요해요 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를 잊지 못하면 여러분 민족 간에 또 싸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돈 벌고 일하고 애들 키우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그냥 헛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사는 것 헛살고 싶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인간들은 다 헛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피로 사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세기에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그때 당시의 어리언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크리스찬들을 적대시하는 그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1세기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건 못 느끼고 사시면 약간 이상한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성도는 기독교의 성도를 지금 반기지 않고 예수의 말을 인용하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굉장히 offensive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공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하죠? 여러분의 폐부를 공격합니다 폐부 여기에 이 중심을 공격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너희가 진심으로 돌이켜야 한다 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장로 목사 다 소용없다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얘기하고 그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번 돈인데 왜 하나님이 당신 거라고 클레임을 하죠? 내가 빗다 멀려 번 것이고 내가 우리 자식들 키우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인생을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교회 다니는 거 괴롭습니다 매주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예수죠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부딪히는 돌 Rock of offense 여러분의 폐부를 건들 것입니다 매일 건들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근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준엄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준엄한 현실 그러나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끝난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좀 아멘 해보시겠어요? 어 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런 준엄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궁율로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게 익사이딩하고 흥분되는 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거 기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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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 개척에 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줄 믿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너희를 부르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죽었던 무덤 속에 있던 무덤 속에 있던 너희를 부르셨다 크리스 컴 아웃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생명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모습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꺼집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꺼집어내셨다 taken out of the world 이게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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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에서 꺼집어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아직도 계십니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진짜 이게 너무나 너무나 자명한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도 기쁨으로 듣지를 못해요 그거를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저는 한 영혼이라도 진짜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chosen out of the world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세상에서 꺼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예수를 박해하였더니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죠 핍박했어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성경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왜 예수를 핍박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죽이려 합니다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지 않냐 하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갈라디아스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2024년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적혀있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그의 기가 막힌 빛에 들어가게 하심 어둠에서 여러분 간증을 얘기할 때 말이죠 나 중학교 때 수련에 가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간증이 전혀 안됩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 중학교 때 아니 나 처녀 때 수련에 가서 예수님 만났어 근데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분명히 바뀐 간증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의 영역으로 바꿔주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세상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고 맨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어둠에서 이 기이한 기가 막힌 빛으로 구원하셨는가 그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는 분만 크게 한번 암연해 보세요 저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해요 오늘 제가 오늘서부터 예배 세 번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한 번 드리는 목사들도 많아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두 번이었는데 오늘서부터는 세 번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세 번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라고 한 영혼이라도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기 위해서 제가 스토니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고 제가 치과대학 이제 입학 합격서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뭐 해먹고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지 지금 한 15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움츠리지 마세요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된다 움츠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은 그 구원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가 막혀요 1월 1일 날 딱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 집사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건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배경 안에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은 나와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Beloved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기가 막히죠 우리가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동시에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이 뭐죠 Sojourner 우리 많이 쓰는 말 Migrant란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We are migrants 우리 굉장히 많이 쓰죠 난민이란 말이죠 그 난민들 얘기하죠 여러분이 난민입니다 저와 기분 나쁘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 거류민과 나그네 나그네는 뭔가요? Exile Immigrant 이민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죠 여기 우리나라 아니죠 물론 이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본국은 한국이었습니다 우리의 본국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이민 지금 이민 우리가 지금 잠시 여기 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세를 했던 것처럼 기가 막힙니다 Migrant and Immigrant 너희들과 같은 너희를 그게 성도들이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과 거슬려 싸우는 영혼 여러분의 영혼과 싸우는 육체의 정역을 제어하라 영적 영적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 아직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의 삶을 의롭게 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비방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인생을 보고 선한 삶을 보고 주가 오시는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오늘 본문입니다 1월 첫째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 육체의 정역과 거스르는 육체의 정역과 우리가 전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하고 흘러서 갑니다 신앙생활 전혀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그 인생을 정말 거리민과 나그네와 같이 거리민과 나그네가 여기서 막 큰 부자 큰 부자 되려고 노력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막 놀러 달리고 여기서 즐기려고 그렇게 그렇게만 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민과 나그네와 같이 소저너스 내 집은 따로 있지 내 천국 시민권은 따로 있지 내 왕은 따로 계시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지 그렇지 그것이 내 소망이지 여기서 인내하면서 그 왕을 선보해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행암으로 즉 삶으로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라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요 삶이 완전히 반대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요 그렇죠 너의 행암과 행실로 삶으로 너의 복음의 그 realness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사람이 살아계시지 않고 저렇게 미친 듯이 다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곧 너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합니다 저 진애들이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서 저 사는 것 좀 봐 하면서 무식한 말로 공격합니다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저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세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에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을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가지 여러가지 기소 비난들 애큐제이션 그리고 슬랜더들이 있는데 10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빨리 소개할게요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은 폭도라고 불렀습니다 폭도 인서렉션이스트 정부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운동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동권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정부를 대적하고 다른 인간의 권위를 무시한다 이렇게 막 저들을 공격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폭도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폭도라고 불렀어요 평화의 왕을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쓰이서 그냥 바로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로마 법정에 가가지고 엉터리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폭도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 맨날 가난하고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폭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서렉션이스트 두 번째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에이티에스트 왜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냐 하면요 로마에 여러 가지 잡신이 많았습니다 무신무자개신이 많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로마의 그 황제 시저를 예배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그 황제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핍박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저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로 불렀습니다 캐노볼리즘 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냐 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가지고 성찬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네 자식들을 잡아서 육신을 먹고 서로 잔치를 하는구나 하고 그런 루머를 퍼트려가지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계속 계속 핍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저들은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물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모랄티 그죠? 형제 자매 그러면서 그냥 막 물란하다고 생각 막 이렇게 공격하고 기소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을 여러 상업 교류와 사회 성장을 가로막는 자들 사회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들 여섯 번째 저들은 가정을 무시하는 자들 그쵸? 남편 아내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막 비난하고 고소했습니다 일곱 번째 저 종들을 향해서 자꾸 대적하게 하고 반역하게 하는 리벨하게 하는 그런 그런 단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세상을 대적함으로 모든 일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듣던 비난들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 가이사를 로마의 가이사를 충성하지 않고 왕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그룹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되는지 들리시는 분만 좀 한번 아멘해 주시겠어요 이 모든 기소와 비방의 내용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저들이 받은 기소 내용에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성경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로 계속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면요 나쁜 소리 듣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다 사일렌스 할 수 있는 저들을 다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을 의롭게 살라 너의 인생을 의롭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아멘해 주시겠어요 네 너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너의 그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진리를 전하면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공격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잘 들어보세요 이런 기소와 비방을 더하게 하는 기름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들의 기소와 비방을 꺼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면 기름을 부칠 것입니다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거 그 가짜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 어거지들이야 입만 사는 놈들이야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달려있습니다 믿지 않음을 더 해줄 수도 있고요 복음에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우리 이제 이만큼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드립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것입니다 어두워요 맨날 숨고 눈동자에 칸택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큰 동네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지도에서 어떻게 숨기겠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선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이렇게 정말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를 너의 영혼과 싸우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의 육체의 정욕에 걸쳐서 살고 있죠 Pornography 계속 보고 매일 게임하고 돈 자기 위해서 막 다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서 먹을까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렇죠? 거듭난 성도들한테 하고 있는데 성경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 속에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The lust of the flesh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못 싸웁니다 이거를 싸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싸우는 것을 성경에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우리가 마치 거류민과 낙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넉넉고 살면요 그냥 세상 거 자꾸 갖고 싶어해요 더 큰 집 갖고 싶어 하고 더 좋은 데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더 돈 쓰고 싶어 하고 더 놀고 싶어 하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천국 시민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면 내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평생 그 육신과 싸우고 있는 분만 한번 아멘해 보세요 이분들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주는 거로 안 돼요 그거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매일 내 육신이 이렇게 계속 나를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인데 반드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키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트랜스포밍 파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저 좀 보세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살면 상관이 있는 삶을 살까요 없는 삶을 살까요 있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 저랑 한 2주만 아프리카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제가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목사니까 목자니까 반드시 얘기합니다 야 너 다 하는데 너도 좀 가서 도와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안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행하고 그럴 때는 폐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인품이 다 드러나요 그렇죠 살살 빠질려고 그러고 게으르고 이런 거 다 드러나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훈련시키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그때 여러분 성령님과 같이 사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 우리의 죄의 본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었나니 그 죄를 못 박았습니다 죄에 못 박힌 죄가 막 힘을 쓰지 못합니다 힘을 쓰려고 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그래서 죽게 놔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볼 때 십자가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죽게 해야 합니다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나 이거 막 사고 싶은데 미친 듯이 사고 싶은데 뭐 사고 싶을 때 미친 듯이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막 불리고 싶은데 미친 듯이 불리고 싶거든요 그 체험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게 죄악된 육신이에요 뭐 하나 사고 싶으면은요 미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도저히 아멘이 안 나오지만 아멘이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맨날 쓰러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하십니까? 왜 할 생각도 안 날까요? 이 육체의 정욕에 붙들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맨날 읊어 터져 있어서 그러니 누구한테 예주를 선포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 인생에 선포함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선포해 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암연해 보세요 암연이 있네요 저는 자꾸 선포합니다 우리 이번에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평신도들이 목사들, 바이블스타들 인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하고 일과 끝나면 일과에 대해서 목사들 한 열 명 앉혀놓고 우리 평신도들이 같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틀이 끝나니까 너무나 팔팔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 선포하면 안 선포할수록 확 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선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눈이 풀어져 있습니다 벌써 선포하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목사님 또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또 갑시다 이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앞에 여러분들의 죄악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육체 정욕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그네와 같이 거리명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에 따라서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드립니다 아직 성령님이 없는 분들은 예수 앞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 앞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지? 예수 앞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charismatic church에서 찾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찾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키는 성령과 함께 싸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싸우시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드립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인생과 거슬리게 될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은 반대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냥 놔두면 여러분 인생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목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 내 이름 내 명예 내 권위 이런 거 위해서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전도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것 abstain, fight,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 전투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지 않으면 벌써 쓰러진 분들입니다 다 쓰러진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싸움은 그냥 반드시 승리하지만 거져먹는 싸움이 아니고 매우 치열한 전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치열한 전투가 있으십니까? 저는 치열하게 치열합니다 새로 교회를 시작하는데 마귀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아주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기쁘신 분만 하면 아멘 마귀는 근데 안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공격하고 이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게 뭐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2024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집사님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여기 오늘 기가 막힌 말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끝내려고 하는데 너의 선한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통해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너의 선한 삶을 보고 주가 오시는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는 소망이 이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를 막 비방합니다 어떨 적에는 아버지가 비방합니다 야! 네가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어떨 적에는 남편들이 비방합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내지 마 적당히 계속 비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남편에게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남편에게 그 아버지에게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가 진짜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 죄가 내 삶에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리고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고 싶어지만 살고 싶어져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저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 내 아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인내해 주었지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아내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나를 기다려줬지 그 선행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픽처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로 인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 분만 한번 아멘해 보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한번 크게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분이 있는 분 한번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소망도 다 내려놔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선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싸우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안 그러면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이거로 다 끝납니다 밤낮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그렇게 갖고는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냥 다 허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두고 내가 아비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거리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그렇게 안 나오나요?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아멘 찾아와 주시면 그 아내를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죠 그 아비를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은혜해 주시면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감사해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